왔어 잘 찍었네 가시자 이제 어찌거리 그만하고 가시자 잠깐만 너가 이쪽에 앉아라 그래야 내가 이거 새마케로 찍지 자주 오네 기차가 자주 와 기차올때마다 정상이 뭔가 모르는 거 뭐야 기차올때마다 좀 옆으로 가볼 거 같은데 왜? 너 멀리서 좀 찍을라 했는데 왜? 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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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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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